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큰고래 게리모드 프로먼트는요 바로 언더워터라는 맵에서 프로먼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프로먼트고요 이렇게 물고기로 변할 수도 죽었어 죽었어 폐로만 먹지마라 등등 다양한 프로브로 변해서 사물술박꼭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출발! 바로 죽였어 오 뭐야 다쳤어 오오 여깄다 여깄다 어 고기인척하고 있다니 이게 진짜 물고기인가 진짜 물고기인가 여깄다 염지국이 메이키가 너의 내장을 내장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나라 용왕님에게 가처를 타지마 전단죽어 피한다 피한다 왜 독대 남은 독닭힘이랑 도비기형뿐이구만 이게 왜 움직이죠? 어어 오오오 alone 아 이샥 어 여기 무슨 아 이샥 물속에 화장실이 있어 대박 어 물속에 있다 그럼 화장실 화장실이다 화장실 아 잠시만요 저 똥 싸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나가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변기는 왜 이렇게 되있죠? 세명이서 같이 손잡고 싸나요 자 큰 똥 들어갑니다 큰 똥 어디갔어 사라졌어 어디갔어 야 찾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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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어 방금 물고기 너무 빨라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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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어 왜 이렇게 잘 피해 사람들 막 싸우고 있다 무빙이 그랜드마스터 루도빙 남았다 루도빙 이거 밖에 있는거 아니야 생선 안에 있어요 안에 의자가 안 움직이는데 상어도 있어 와 이거 상어 뭐야 이걸 왜 모르지 상어 너무 어렵게 숨었다 얘 이걸 왜 모르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애가 있을거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봐봐 저거 이사각기 옆으로 움직이는데 이거 이거다 이거 와 나이스 아니 무슨 옆으로 움직여가지고 너무 너무 바로잡지 말자 바로잡지 말자 물속에서 바꾸는게 아니고 밖에에서 바꾸고 가야되 아 진짜요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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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좀 주세요 시간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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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차 뭐야 탱크 뭐야 상어다 이거 그거 아닌가요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무서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입수 이제 찾습니다 이름표가 뜨는데 찾는다구요 이제 변했는데 원샷 원킬 우기형 진짜 열심히 찾는데 야 비벼 비벼요 비벼요 아니 형들 아니 트레이서 빼세요 디바 아 저 에임 좋아요 형들 저 지금 골드 4개거든요 형들 방해하지 마세요 엄마 엄마 한시간만 더 할게요 엄마 아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아 여기 뭐 게임을 너무 오래 하시네 머리위에 들고있는건 뭐에요 머리위에 있는거 아니 머리위에 뭐 있다고요 아저씨 예? 머리위에 뭐 있다고요 두마리야 형 더블이야?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에요 동생이 죽어있는데 연길아 연길아 괜찮니? 이제 없죠 이제 없죠 아 예예 떨어졌네요 입수 고래형 어떻게 그렇게 그런곳에 들어갈수가 있어요 한영키 이름표가 떴는데 지금 이름표 못찾아 나도 못찾아 힌트좀 주셨으니까 꼭 물속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물속에도 있고 물밖에도 있고 물중간에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어요 뭐야 당신 루시야? 어 아니 이거다 어디 안써져 근데 이거 이거 뭘로써야돼 이거 뭐야 이거 권총 나 피가 없어 이제 여기여기여? 아 나 움직이고싶어도 아 나와봐 나와봐 다 나와 다 나와 누가 물고기고 떠다니네 누구임? 누가 죽었어요? 저 날치여 어이 어이 날치 두 마리 있는데 여기 아 어 아 개멋소리 진짜 루시 하나 무빙더 아 무빙을 어떻게 이겨 아 날치 어떻게 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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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안봐준다 이제 안녕하세요 뭐하는거야 이거 누구야 오늘 식재료가 아주 좋은걸 싱싱한 여기 참치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여기 와봐 여기 안녕하세요 어서옵쇼 여기 맥도날들도 있고 어서옵쇼 어서옵쇼 야 맛있게 생겼네 아아 일로와 일로와 꼈어 꼈어 야 한번만 타게해줘 바나나 보트처럼 살려줘 오케이 이대로 가자 깐다 삐아 어떻게 하지 야 야 되게 자연스럽게 옆에서 서성이들어 우기경 어디갔어 우기 찾아라 잡지 못할것이야 뭐있지 도대체 지금 엄청 빨리 움직인다 엄청 빨리 움직인다 엄청빨라 엄청빨라 지금 그 누구도 이 속도를 따라올수 없어 시골이 폭풍인가요 밖에 안보이는데 내가 하고있게 지금 어마어마한 마 3급의 속도로 멈췄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거 뭐있냐 맥이가 이렇게 날 쳐다보니 어디있었어 여기 아 아 까비 여기 물이 없는데 고기가 살고있는거 어 뭐야 이거 어 안녕하세요 으아악 아 들켰어 아 잡았다 잡았다 박스 아니야 이거 진짜 아 박스 부셨어요 혹시 몰라서 박스 부셨어? 야 잔인한 놈들 잔인한 놈들 다 부숴대 부셨는데 박스가 합체되더라구요 레알이 너무 대범한거 아니야? 레알 와 야 쟤 대범하다 저친구 아 뭐야 아 어 뭐야 어 어 어 어 아 이런 쥐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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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완벽해 다들 와 와 와 이거 지렸다 지렸고 오지고 땅이다 진짜 아 야 이것이 그랜드마스터 에바듬바 핫바 삼바죠? 야 못찾어 아이고 김추모데 미술구실 가시네요 허이 눈뿐 장님 자 구직어볼까 으아 으아 나 누가 다 밀어 어 꼬깔 꼬깔 줄게 모더 줄게 모더 여깄어 여깄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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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왜 빨라지는거 여깄지롱 여깄지롱 몰라 나 왜 빨라져있었어 방금 방금 그 왈도의 그 목소리가 그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그 목소리냐 알겠지 이제 아 듣기 싫다 야 우리가 또 그거네 잡는거네 또 잡네 어디 숨지 형 이제 킬까 그럼 우리 너네 너네가 이제 숨어 그래 나 완벽해 찾으면 죽여버린다 완벽하다 6 5 찾으면 머리 찢어버린다 뚝배기 찢어버린다 찾으면 회떠버릴거야 매운탕에 넣어버릴거야 출발 이걸로 이거 다 부셔버릴거야 이렇게 샥스피 해버릴거야 ㅋㅋㅋㅋ 개무섭다 나 밥먹고 올게 나도 밥먹고 올게요 이거 안 들켜 형 이거 들켰어 형이 진짜 방송공고다 이거 에이 걸려 에이 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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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자 갈치 통조렘버 고등어 다 팝니다 어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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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기 누가 테이블 테이블 위에 매기하나 갖추고 갔는데요 하하하하 저거 아니야 아 지금 장사하고있으니까 아 뭐야 이거 장사하고있거든요 에이 여러분들 그 손님들 올리는데 저기 가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닌데 이거 생선 아닌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건드리질 못하네 하하하하 뭐야 또 어 그거야 아 이거 아 뭐좀 먹고 올까 하하하하 여기 어디있는거야 아 힌트좀 아 어디있냐 오 생각Tok게 잡이 왔네 이거 나 진짜 대놓고있는데 나 진짜 나도 나 부터깍 있고 나 객있어 äischen 이곳 못찾는게 나 그냥 존재해 폭탄터진 소리 다 들리는데 뭐야 의자 의자 아직 그 의자 뭐 Shop 으모야 으아 하하하하 죽었어 뭐 벨드 형 여러가지 체크하다 아니 뭐 이거 자폐야 말이지 저렇게 웃고있으니까 내가 뭐하는건지 모르고 물속엔 이제 없는거같아 저펄이 뭐해? 저요? 저펄이 뭐해 왜 생선 들고있어? 뭘 뭐해 왜 생선 들고있어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야! 어딨어요? 생선이랑 왜 저기 모르 뜬척 하나만 하지 모르는거야 어떡해다! 어디? 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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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죽는다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이 있다는거 우리의 영웅이 있다는거 아씨 그게 영웅맞죠? 영웅국이다 이게 제발 우리 영웅이야 꼬깔콘이었어 히어로야? 어 뭐야? 어? 어 근데 이겼다 에이 안돼 아 안돼 내 시야 너무 절망적 어? 계속 기가하네 히어로 바꿨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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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수고하셨습니다 queue 3 3 알겠습니다 1 2 3 4 5 5 6 6 감사합니다.